이 사람 해주시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주시는거에요 이렇게 귀엽게 제가 볼거에요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못하겠다는 말을 다 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갑다고 앞사람 해줄거에요 앞사람 손을 잡고 반갑다고 인사해줄게요 시작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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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온게 바로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앞사람한테 행복하라고 이야기해줄거에요 앞사람의 팔을 쓰다듬으면서 행복하세요 한 번 더 행복하세요 한 번 더 행복하세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백세시대 장수시대잖아요 오래살자고 이야기해줄건데 앞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어떻게 하냐 오래삽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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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볼거에요 저 어떻게 하느냐 파트를 해주셔도 되구요 앞사람을 안아주고 싶다 하시면요 안아주시면 안아주시면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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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어요 자 앞에 보시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처음 만난 레크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때 분위기가 약간 딱딱하고 어색하잖아요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PT 없이도 할 수 있는게 뭐냐면요 앞글자만 따서 외워주시는거에요 어떻게 하냐 안만행오사 이렇게 외워주시는거에요 자 뭐라고요 안만행오사 이렇게만 외워주시는거에요 PPT 없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에요 자 앞사람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귀엽게 가보도록 할게요 누나들 귀엽나 자 시작 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용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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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삽시다 오래삽시다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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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